강원도 서울본부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원도 관광과 청정 농수 특산물 홍보를 위한 도시소비자농촌체험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강릉을 시작으로 홍천, 인제, 춘천, 평창을 도는 도시소비자농촌체험행사는 과수원과 목장 등의 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문화체험과 명품 특산물을 직접 만드는 가공식품체험, 힐링, 휴양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1969년부터 강원도 강릉 출신 신사임당의 덕을 기리며 신사임당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도 이번 행사에 동참합니다.